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한 남자 신성전 인사자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영상 내용은 요겁니다 인테넷 cpu 성능비교 특히 데스크탑용 i3부터 i9까지 비교해 드릴거에요 물론 요 내용 같은 경우에 인테넷 찾아보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인터넷 예를 들어 패스마크를 찾아보신다든지 아니면 하드웨어 배틀을 찾아보신다든지 뭐 하나하나 찾아서 검색하는거는 그리 느리지 않고 금방 찾을 수가 있을거에요 하지만 예를 들어 내가 중고제품을 산다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할 때 여러 제품을 비교를 해봐야 될거네요 성능차이가 과연 얼마나 나고 중고제품 어떤거 사는게 가성비가 좋은지 그런게 표로 딱 나눠져 있으면 훨씬 구매하시기 편하실거라 생각해서 표로 정리해왔습니다 항목에 대해서 몇가지 설명드리고 내용을 또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항목같은 경우에는 요거 패스마크 기준 점수인데요 멀티코어를 제대로 활용하는 벤치마크 툴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믿음이 가는 점수가 오차값이 그리 크지 않은 그런 점수입니다 점수는 한칸당 1000점정도 차이나구요 2000점부터 2만점까지 제가 구획을 나눠놨어요 그리고 위에거는 같은 코어 같은 스레드를 가진 것끼리 뭉쳐놨어요 2코어 4스레드는 보통 i3군이 여기에 속하구요 7세대까지입니다 그리고 4코어군은 i5군 7세대까지 i5군이 이래서 여기에 속하구요 8세대 i3군이 또 여기 들어가요 4코어 8스레드는 1세대부터 7세대까지 가장 최상위 라인업이었던 i7군이 여기에 속하게 되구요 6코어군은 8에서 9세대 i5군이 6코어군에 속하게 됩니다 실제로 4코어 8스레드 제품과 6코어 제품의 성차이는 그리 크지는 않아요 6코어 12스레드의 경우 8세대 최상위 제품이었던 i7군이 여기에 속하구요 8코어급 이상은 9세대 제품부터 8코어급 이상이 됩니다 8코어 i7 9700K 그리고 8코어 16스레드 i9 9900K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시지만 2세대부터 심지어 6세대까지 i5군은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요 중고로 사실 때 그냥 저렴한거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요제품군은 다 비슷비슷한 점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성능 차이는 많이 차이 날 때는 10%까지 나긴 해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3세대 i5군 부터 7세대 i5군 하위급 라인업까지 또 비슷한 성능을 보여요 이렇게 따지면은 아니 괜히 뭐 비싼 돈 들여가지고 7세대 살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한가지 설명을 드릴게 있는데 4세대에서 6세대로 넘어가는 타이밍 정확히 말하면 5세대까지 5세대 제품까지는 전부 다 DDR3 메모리 사용해요 DDR3 메모리가 메모리 레이턴시나 아니면 메모리 클럭이라던지 이런 면에서 6세대 DDR4 메모리 쓰기 시작했죠 6세대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요 게이밍 프레임을 비교하면은 이 메모리 차이 때문에 게이밍 프레임이 10%에서 많게는 15프레임까지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점수가 나오도록 하나 더 예를 들자면 4세대 4670이 6세대 6500보다 점수가 높게 나오죠 벤치 점수 자체는 높게 나오는데 실제로 게임을 해보면은 6500 점수가 낮은 놈이 한 10% 더 높게 나와요 게임 프레임이 이런게 있기 때문에 적어도 뭐 4세대 5세대는 요 성능에서 그 6세대랑 6세대 이상급에 비교할 때 그 추가로 10%를 더 주고 계산해주시면은 편합니다 그러면 얼추 맞아떨어져가요 또 한가지 이페를 보시면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왜 그 i7이라고 다 똑같은 i7 아니에요 이페를 보시면 아시지만 i7끼리도 성능 차이가 엄청나게 심해요 특히 1세대가 너무 떨어지는데요 이 1세대 i7을 어 정확히 어떤 제품인지 적어두지 않고요 옛날에 보면 i7 제품 저렴하게 판다고 올려두신 분들이 있어요 십몇만원인가 그런 가격에 파시더라구요 본체 하나를 그래서 이거 좋다고 사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 저희 매장에도 있습니다 근데 i7 샀는데 왜 이리 느리냐고 들고 오셔서 포맷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성능이 그냥 느린거에요 이거는 1세대 i7은 보시면 요 4세대 i3군이라고 i3군이랑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게임이 뭐 멀티코어를 제대로 지원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써보시면은 이거 4세대 i3가 1세대 i7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줄거에요 그런거를 감안하고 사셔야 돼요 i7이라고 다 좋은게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점수를 보고 네 그 원하는 제품 가성비를 비교해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k 버전 같은 경우에는 또 오버클럭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 두셔서 사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700k를 한 30%까지 오버클럭이 돼요 오버클럭에서 사용하신다면 3700이나 4700 정도는 논오버되는 제품을 따라잡을 성능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거 최상위 4790k를 제외하군요 요 놈은 기본적으로 클럭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요거 뭐 2700을 아무리 오버받자 요거 따라잡지는 못해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게 있다고 하면은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니 k 버전하고 노멀 버전하고는 어 오버클럭 되고 안되고 차이밖에 안나는거 같은데 나는 오버클럭 안할테니까 저렴한 그 k k 버전 말고 논 k 버전을 사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제법 많이 봤는데 요거 한번 보시면 아시지만 4790k와 그냥 4790의 점수 차이는 두 단계가 차이가 납니다 요게 9900점 정도 나오거든요 그냥 4790이 요거는 11000점이 나와요 왜 이렇게 차이가 크냐면은 k 버전은 k 버전은 노멀 버전보다 보통 최대 부스터 클럭이 그리고 기본 클럭이 높습니다 낮은 경우는 없고요 비슷하거나 더 높거나 그래요 네 그래서 k 버전은 단순히 오버클럭만 되는게 아니라 오버클럭 플러스 기본 클럭이 꽤나 상승을 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자 2세대와 3세대 같은 경우에는 k 버전과 논 k 버전이 기본 클럭 차이가 크지 않아서 비슷한 등급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제 4세대 이상부터는 차이가 제법 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물론 모든 제품이 그런거 아니에요 또 8세대는 또 얼마 차이가 안나요 k 버전하고 논 k 버전이 4세대는 차이가 제법 컸고요 7세대도 6세대도 어느정도 차이가 있고요 7세대도 제법 차이가 큽니다 7세대는 좀 많이 나요 10% 넘게 나요 네 이런거 다 감안하시고 구매하시는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8400이나 8500이나 가격 차이가 보시면 8400이 2만정도 싸잖아요 그래서 8500 안 사고 8400 사는거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중고제품을 살 때 설명드리자면 6400이랑 6500이 중고시세대는 한 만원정도 차이나요 근데 요 성능차이를 보면은 10% 가까이 나요 10% 500점 차이나요 요거는 이거보다 차이가 크거든요 8000시즈보다 그거 생각하셔서 그냥 만원 더 주고 6500 이상 사는거 추천드려요 하여튼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가장 가성비 좋은걸 요 표를 보시고 구매하시는게 좋을까 생각합니다 대부분 보시면은 3세대부터 뭐 6세대 심지어 7세대까지 같은 라인업인 i5끼리는 성능차이가 크지 않아요 비슷하게 다 뭉쳐있어요 오 이거 보시면 그렇죠 뭉쳐있어요 깊게 봤자 한단계 위에 있죠 예 다 비슷비슷해요 마찬가지로 이제 i3군도 예 큰 차이가 안나요 점수 차이가 이런거 다 감안하시고 또 웃긴게 2세대부터 또 7세대까지도 생각보다 i7끼리의 성능차이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예 어깨에 다실때 확연하게 내가 만약에 2세대 i7 쓰고 있는데 이거를 요건 시스템을 갈아입고 싶다 그러면은 어중간하게 4세대 중고로서 한다거나 뭐 3세대 중고 5세대 중고 i7 라인업으로 가지 마시고요 적어도 게이밍 용도에서 확실히 좋은 예 6세대 6세대 i7급 정도를 가시거나 아니면 뭐 아예 새거로 그 6호급 8세대 i5급 가시는걸 추천드려요 어 대충은 그냥 펴보고 직접 고르시면 되니까 잡설은 아니면 잡스러운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고요 요 엑셀 파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제 블로그에 직접 받아서 비교해 보실 수 있게 올려드릴 테니까 어 영상을 막 두 번 세 번 확인하기 싫으신 분들은 어 블로그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거기 들어가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성조였고요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좋아요 굳이 안 넣으셔야 돼요 구독은 눌러주세요 하하하하 구독 누르셔야 혹시 제가 올린 영상 어 마음에 드는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 일일이 확인하실 거 아니에요 알람이 뜨니까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되겠습니다 이만 빠이빠이 이렇게 인정해 네 아니 네 네 아 알 아 예 감사합니다.